식품위생법에 보면 건강진단이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거는 연일회였거든요. 연일회였는데 그런데 학교, 학교 급식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또 뭐입니까? 특히 학생들한테 급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좀 더 자주 하죠? 그래서 몇 개월? 6개월의 일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건강진단 표시가 되어 있나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연일회였지만 연일회였지만 학교 급식, 물론 학교 급식도 뭡니까? 넓게 보면 집단급식소에 들어가지만 학교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또 학교에서 애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뭡니까? 좀 더 자주 뭐가 필요하다? 건강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강진단 나오면 뭐야? 법이란까지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되겠죠? 식품위생법 또는 그냥 일반 집단급식소 종사자 이렇게 나오면 연일회지만 연일회지만 학교 급식법상에 있는 건강진단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6개월이죠? 6개월에. 폐결액 검사는 연일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차이가 있죠? 이거는 이제 건강진단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박스, 비교 박스가 중요한 거죠? 뭐하고 뭐를 구분하자? 일반적인 식품위생법인지 학교 급식인데 그것도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학교 급식은 애들 급식을 제공하는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빈번하게 건강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6개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